안녕하세요 여러분! 여러분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오늘의ALT! 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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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여러분! 오늘은 바위 굴을 준비했어요. 유자 간장 소스랑 초장 그리고 고추 소스 같이 찍어서 먹을게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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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멈춰 네요 고닭 고춧가루 맛있다. 맛있다. 잘 먹었다. 맛있다. 맛있다. 바삭바삭 맛있다. 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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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. 소금. 너무 맛있다. 치즈 바위골보 네 여러분 오늘은 바위골보 완전 크림이에요 진짜 부드러운데 관자부분은 탱글탱글해요 아쉬워서 다음에 더 주문해야겠어요 그럼 오늘 또 너무나 쉽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